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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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은 매콤한 맛입니다. 이번엔 매콤한 맛입니다. 매콤한 맛입니다. 매콤한 맛입니다. 테두리에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려요 맛있다! 미니당 저는 네이버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지? 이건 너무 맛있다 이번엔 영상에서 쪘는 게 좋아요 써먹는 게 좋아요 아쉽지 않으니 씨먹는 게 좋아요 쪘는 게 너무 맛있다 소금이 진짜 잘 어울려요 정말 잘 어울려요 오늘의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오늘은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고추냉이가 너무 좋아요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고추냉이를 많이 먹어요 고추냉이를 많이 먹어요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랩은 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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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이 단골은 단무유로 특별한 단골이 많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설탕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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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타를 먹으러 가기 맛있어 치타를 먹으러 가기 저는 고구마와 함께 먹는 것 같아요 저는 고구마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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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가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고구마가 정말 고구마가 잘 어울려요 고구마에 양념이 너무 좋아요 고구마가 정말 고구마가 많이 묻어있어요 맛있어! 소시지 감사합니다.